지난달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1차 이의신청이 지난 5일 마무리됐죠. 세종시에서만 무려 3천 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되는 등 민원이 본무를 잃었다고 하는데요. 지역 아파트 대표 연합회도 문제를 공식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보람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공개된 이 아파트 102제곱미터의 평균 공시가격은 9억 3천 5백만 원. 지난해 4억 7백만 원에서 무려 130%가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이 19%, 세종시가 70%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가파른 상승률입니다. 이대로 공시가가 결정되면 대다수 세대의 재산세가 크게 오르는 것은 불보듯 뻔하고 일부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가 대상이 됩니다. 투기가 아닌 주거 목적으로 구입한 입주민들에겐 불만이 아닐 수 없는 만큼 최근 이 아파트 단지는 한국부동산원의 공시가 조정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입주 2년이 되지 않는 아파트로서 2020년도에 44제곱미터가 5건, 102제곱미터가 2건, 총합 7건이었습니다. 저희 아파트 입주인들은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자체를 좀 문제력이 있었고 현평성 공적성을 제기하며 재산점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세종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 연합회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세종시 아파트는 국회 이전 등의 개발 호재로 인한 일시적 이슈로 인해 단기간에 급등한 곳이 대부분으로 시세는 사회적 이슈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을 한 번에 올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부담을 주택 보유자들에게 떠넘기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세종시도 공시가 하향 조정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일 1차 이의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세종에선 모두 3천 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이러한 이의신청이 반영될지 미지수입니다. 한편 세종시 아파트 공시가격 급등에 대한 논란 등을 짚어본 시사토크 견제군은 오는 10일 오전 7시 30분 SK브로드밴드 지역채널 1번을 통해 방송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